신랑 신부 반갑습니다. 저는 신부 시엄마입니다.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신랑 신부 측, 가족, 친지, 동료, 친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반듯하게 잘 키운 예쁜 따님을 저희 집으로 보내주신 사돈 두 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. 물론 아들이 잘하겠지만요, 저희 가족 모두 우리 며느리가 힘들지 않게 많이 배려하고 존중하며 열심히 응원하고 잘 보살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릴 적부터 저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많이 주던 자식이 오늘 드디어 저희 곁을 떠나 예쁘고 지혜로운 아내와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. 두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 믿어오심치 않습니다. 행복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누구에게나 각자의 희망이 있어 그 희망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. 오늘 예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마련한 저녁식사 맛있게 드시고요. 아름다운 수송못에서도 많은 추억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신랑 신부를 대신해 다시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쁘고 지혜로운 며느리와 잘 살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